오늘 시장의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의원과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세 가지 종목들 살펴봅니다. 첫 번째 종목 코아스템 캠온입니다. 현재 구간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루게릭병의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3상 마지막 퇴학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제 시간에 깔끔하게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에 달려봅시다. 바이오즈가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시가총액 1위가 다시 탈환이 됐죠, 알테오젠으로.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1위 다툼이 재밌습니다. 알테오젠은 오늘 급등하면서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성이 커요. 바이오가 대장임을 알려주는 지금 최고의 대장주가 알테오젠입니다. 이 알테오젠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저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 혹은 오늘처럼 많이 안 오르더라도 그냥 보합, 약보합만 기록하면서 자기 자리만 지켜줘도 이렇게 후발주에게 기회가 열리게 돼요. 지금 이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관련주, 우리가 황우석 박사 사태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줄기세포 관련주의 거의 세계를 지배할 뻔했었던 역사가 있었잖아요. 다들 기억하시는 분. 바꿔치기로 인해서 좀 말로가 안 좋게 됐지만 그 당시에 줄기세포 관련주가 엄청나게 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난자에서 채취하고 어쩌고 도덕적인 문제까지 거론이 되면서 완전히 저물어버렸죠. 그때가 흑역사가 돼버렸죠. 그런데 지금 줄기세포 관련주까지 빛이 온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가 지금까지 바이오 역사상 가장 실적이 가장 찍히면서 가장 내실 있게 가장 성공 케이스가 많은 가운데 가고 있다는 지금 반증이에요. 이거를 계속 왜 이 앞에 거를 설명드렸냐면 지금 이런 배경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강세가 굉장히 길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바이오가 단순 테마로 움직이던 그런 지금 스타일이나 컨셉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아스템 캐몬, 그런데 뭐 누누이 얘기했듯이 항상 그건 가져야 되죠. 경계심,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이 중심부에 있는 것보다 모든 면에서 떨어지기 마련이고 약점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중심부에 있는 건 이미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즐기시고 계셔야 돼요, 사실은. 알테오젠 같은 걸 지금 사실 저걸 100% 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위험스럽죠. 위험, 위험, 하이리턴, 하이적이지만 하이리턴이지만 그런 것을 지금 너무나 저기합니다. 위험합니다.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에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 니로나타 알주를 만드는데 이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루게릭병이라는 게 우리가 알츠하이머, 파킨슨, 루게릭 이렇게 3대로 가장 희귀병. 그리고 지금 제대로 된 치료제가 하나도 없는. 이제 지금 암은 조금씩 폐암 치료제도 나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뇌는 건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치료제가 제대로 된 치료가 있긴 있는데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는 유일해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 나와 있는데 임상을 하냐면 이렇게 희귀병인 경우에 치료제가 마땅히 없을 경우에 보통 조건부 승인으로 일단 내줍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가족 입장에서 어떻게든 시도를 해보고 죽어야 여한이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외 뉴스 한 토막 이런 게 개발했다가 뉴스 나오면 거기라도 돈을 다 집을 팔아서라도 가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원할 경우에 식약처나 FDA나 유럽의 식약처 같은 경우에서 조건부로 일단 제품을 허가를 해서 내줍니다. 대신에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약을 쓰면서 모든 걸 관찰하고 기록하고 임상 3상을 내놓으면서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에 국내에서 조건부 승인이 이미 났고요. 지금 7.5년 정도 상업적으로 투약되고 있죠. 국내외 환자 256명에게 이미 투여가 된 상태고요. 무치료 환자군 대비해서 5.6년 정도 추가 생존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조건에 기존에 있었어요. 조건에 2014년 7월에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획득한 다음에 2015년 2월부터 판매가 되었거든요. 이때 조건부 허가 조건이 뭐였냐면 기존에 루게릭병 치료제가 있습니다. 리루졸이라는 것과 병용 투여를 해야 하며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증할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임상시험을 통해서 주로 도출할 것이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이에요. 그리고 허가 후 7년 동안에 뉴로나타 RG의 투여 환자들을 전부 추적 관찰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허가를 해줬고 그래서 그동안 연구했던 이 결과를 지금 관찰 데이터를 논문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여기에다가 지금 게재를 한 아까 결과가 바로 256명 대상으로 치료 안 한 환자에 대비해서 5.6년 더 살았다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코아스템, 캐몬은 뭔가 합쳐진 이름 같게 보이잖아요. 뉘앙스가. 맞습니다. 캐몬이라는 회사를 2013년에 코아스템이 인수를 했고요. 2022년에는 아예 흡수합병을 해서 한 회사가 됐습니다. 캐몬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탑3 비임상 시아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생쥐나 이런 패럿을 키우면서 임상시험, 전임상시험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캐시카오고요. 지금도 아직도 이게 캐시카오입니다. 지금 사실 2014년 7월부터 뉴로나타 아리라는 루게릭병 치료제가 조건부 승인하에 판매가 되어서 7.5년을 판매를 했지만 지금 지난해 매출액은 불과 16억 원에 불과하고요. 아까 캐몬이라는 회사에서 원래 하고 있던 시아로 부분 매출이 32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을 따지면 4%에서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아스템 캐몬에서 캐몬이라는 회사가 하던 시아로 이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연구개발비를 버텼지만 지금 앞으로 임상시험 3상을 진행 중인데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데 여기에 지금 돈을 투입하여 총알을 계속해서 여기서 대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많이 썼죠. 그런데 지금 다행히 임상 3상 마지막 환자 투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는 아까 2015년 2월부터 판매가 되고 7년이 지났잖아요. 2022년에 임상 3상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더 지났죠. 여기서 제출기한 연장을 승인을 받아서 올해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며칠 전에 이제 이 임상 3상 마지막 환자 투약 완료 소식이 들렸고요. 그럼 이제 이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FDA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즘에 급등한 이유가 렐리브리오라는 지금 이 약이 있습니다. 아밀릭스 파마슈티컬스에서 만든 건데 나스닥이 상장되어 있어요. 이 회사 주가가 얼마 전에 급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저기를 받았어요.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루게릭병이나 파킨스병이나 알차이머병은 다 그래요. 치료제가 대부분 없고 정복하기가 너무 힘든데 환자들은 치료제가 없으면서 그냥 세월만 보내야 되니까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네 해줄 테니까 일단 환자들 살리면서 살릴 수도 있으니까 살리면서 그 데이터 축적해서 임상 3상 보고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렐리브리오도 마찬가지예요. FDA 자문위원회에서 1차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반대 의결을 했는데 루게릭병 환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제발 이거 해달라. 그래서 2차 심의에서 확증 임상을 실패할 시 시장에서 철수하라는 조건을 붙이고 1차 승인에서 반대 의결이 났음에도 승인을 일단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3상을 하는데 올해 3월에 발표를 했는데 렐리브리오가 48주 동안 참여자가 호흡 삼키기 말하기 능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루게릭병이 모든 근육이 근육의 힘이 없어져 버리고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능력을 측정했는데 위약, 가짜 약이죠. 가짜 약 대비해서 나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짜 약을죠. 환자들한테 가짜 약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자들이 안 해요, 임상을. 그런데 가짜 약인지 안마라고 하는 거죠. 플라시보. 그렇죠. 안마라고 이쪽은 가짜 약을 진짜 약인지 아는 렐리브리오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가짜 약,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약을 투여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위약 대비해서 나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환자들이 보고한 내용도 삶의 질과 생존, 호흡 기능이 크게 향상되지 못한 것으로 도출돼서 아까 그 조건대로 확증 임상, 임상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증을 못했기 때문에 시장 철수 조건이 걸려있었죠.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FD에서 승인받은 이 루게릭병 치료제가 딱 4개예요. 그런데 렐리브리오가 그중에서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로나타 R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 코아스템 케몬에게 기대감이 부풀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임상 3상 투약 완료를 한 지금 뉴로나타 R을 갖고 있는 코아스템 케몬에게 지금 관심이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주 잘 가고 있어서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S바이오메딕스 이 종목도 흐름 나쁘지 않은데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반기 자기 자본 잠심육이 50%를 추가하면서 거래소로부터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떤가요? 괜찮습니까? 이것도 일단 줄기세포 관련주고요. 줄기세포 관련주가 마이너죠. 그리고 말했듯이 20년 전인가요? 그때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때 강세를 띠던 것들이 지금 얼굴이 완전 바뀌었어요. 알테오젠 리각헨바이오가 줄기세포 관련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하는 이유는 아까 그 얘기인 거죠.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서 주변부까지 온기가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바이오 벤처가 상장할 때 미래의 가능성은 있으나 지금 현재 돈이 없을 경우에 일단 상장은 시켜주는데 너네 상장해서 적자 인정해 주겠는데 5년을 초과해서 6년째까지 영업 적자면 너네 적이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자본 잠식을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단 반기 자본 잠식률 50% 초과했다는 이유로 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었는데 이게 8월 16일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S바이오 메딕스에서 나와서 말을 했어요. 8월 16일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과 관련해 주주분들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8월 16일 이거 받기 전에 이미 7월 달에 자기네가 받고 있는 그 감사 기관한테 이미 감사를 요청을 해가지고 자본 잠식률 50% 미만임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8월 16일 날 그 공시가 나오기 한 달 전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했냐면 이미 이런 것 때문에 터치당할 거를 알아서 자기네가 감사인을 통해서 돌려갔더니 아니다. 그런데 왜 이게 걸렸냐면 지금 오히려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났어요. 주가가 오히려 급등을 해가지고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난 부분 때문에 자기 자본이 잠식한 걸로 나왔다. 그래서 어쨌든 규정은 어쩔 수 없이 규정대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본 잠식 50% 이상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건 지울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거를 환기 종목 지정을 해제하려면 반기 온기 그러니까 6월 6개월 2분기 기준 온기는 4분기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정을 시켜야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이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서 올해 1, 2, 3, 4분기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어야 내년도 3월 1분기 때 환기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밝힌 대로 지금 오히려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지금 회사가 그 중간에 자금을 수혈할 때 파생상품을 발행을 했는데 주가가 급등해서 오히려 지금 자본 잠식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자기 자본이 진짜 다른 이유로 잠식돼가지고 회사가 망할 건 아니다라는 걸 해명했기 때문에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조금 저기가 된 것 같고요.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얘네는 또 뭐하냐면 얘네도 마찬가지 중증하지 허혈이라는 병입니다. 이게 심각한 병인데 치료가 만약 지연될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주요 사지를 절단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는 엄청난 병입니다. 혈류의 감소로 점진적으로 하지에 허혈이 발생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심한 허혈성 통증을 유발하면서 조직에 괴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괴사된 부분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제대로 된 치료제 자체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루게릭병은 그래도 FDA에서 승인받은 게 4개인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없어요. 치료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지금 이 S바이오메딕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중증하지 허혈 세포 치료제. 텍스, FEC, FECSAD. 이걸 지금 한자로 하면 동종 중간협 줄기세포 3차원 스페로이드입니다. 이게 1상, 2A상. 이거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1상하고 2A상. 그러니까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유효성이 평가된 거에 맞춰서 용량을 늘리는. 1에서 2A상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일단 1에서 2A상 이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안정성하고 유효성이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처음에 전임상 동물대상으로 해봤다가 동물한테 안전하면 인간한테 1상에서 보통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안정성이 안 되면 사실 유효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이 유효하더라도 인간을 해칠 정도로 안전성이 보답이 안 됩니다. 담보가 안 되면 갈 이유가 없고요. 대신 안전성이 지금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유효성이죠. 유효성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허혈성 통증 지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투여하고 나서 24주 후에 저 용량군에서 73% 통증 감소 효과가 있었고요. 고용량군에서는 96% 통증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무통증 보행거리. 아까 말한 루게리병은 근육의 힘이 다 빠져서 걷지도 못하고 아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루게리병이든 파킨스병이든 알차이머든 다들 보행운동을, 재활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통증 보행거리 결과라는 게 있는데 무통증,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보행거리가 얼마나 됐느냐. 이게 아까 전에 FECS, AD를 투여한 후에 4주, 12주, 24주에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유효성 평가로 괴양이 진앙됐을 경우, 아까 피부가 괴사한다고 했잖아요. 괴양 면적이 감소하면 이 약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괴양 면적이 130제곱미리미터에서 24주 지나자 49제곱미리미터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에서 일단 확보가 됐죠. 그다음에 10월에 파킨스 평치료제. 이 회사들은 다 어려운 것만 압니다. 파킨스 평치료제 TDA9가 있거든요. 이거는 뇌에다 직접 주사를 하는 건데 고용량 투욕은 3명에 대한 1년 추적관찰 중간 결과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바이오매딕스가 지금 딱지는, 이게 옆에 붙어있어서 굉장히 성가셔요. 지금 옆에 붙어있거든요. 환기 종목으로 환자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급등해서 오히려 손실이 났다는. 그 부분 때문에 자기 자본 잠식 결과가 왔고 회사가 해명을 했고 언론에서도 다 해명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금 있는 적이고요. 일단 CEO가 도망가거나 이러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보통 지금 많아요, 그런 회사가. 주주총회 때 막 도망을 다녀요. 경호원들에 쌓여서 도망을 다닙니다, 지금. 주주들을 피해가지고. 지금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도망을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떳떳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치료제의 어떤 1상, 2의 이상 결과, 그리고 10월에 나올 파킨스 평치료제 TDA9의 임상 결과, 이런 걸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희귀병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과 응원해보겠습니다. 바이오주 2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방산주 하나 볼까요? 풍상도 5% 넘게 뛰고 있거든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이 갈수록 더 긴장이 최고조되고 있고, 관련주도 뛰고 있어요. 오늘은 듯이 났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급등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이 담보를 해주니까 주변부로 퍼졌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워낙 강세를 보니까 계속 옆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 내용들을 안 하고, 그 저기를 할게요. 그 원리만 얘기할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로 팔았던 게 뭡니까? 장갑차, K9 자주포.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살을 잘 쏘는 황충, 삼국지 황충을 내가 캐릭터로 게임해서 골랐어요. 그런데 화살을 다 쏴버렸어요. 그럼 이제 황충이라는 좋은 캐릭터를 골라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활이 없으니까요. 지금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자주포, 장갑차 다 수출했는데 만약 탄알이 떨어지면 우리 그러잖아요. 막 뭐에 도전하다가 총알 다 떨어졌어, 우리 망했다 이러잖아요. 총알 떨어지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탄약을 막 생산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누구한테 빌려왔죠? 북한한테 왕창 빌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탄약을 빌려갈 곳은 풍산입니다. 권총 탄약부터 자주포 탄약까지, 155mm 탄약까지 다 만들어요. 총알을 보급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여러스페이스, 에라이덱슨, 이런 장갑차, 자주포, 무슨 포대 이런 거 수출이 나가고 나니까 그다음에 탄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마지막. 우리가 지금 두산이나 저기서 원자력 수출했는데 웨스팅하우스에서 태클 걸어서 제대로 안 되고 어그러지려고 하고 있죠. 그게 우리나라 국산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탄약은 100% 국산화가 돼 있어요. 누구도 풍산의 수출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리지널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산이 후발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에라이덱슨, 현대로템 전부 다 역사적 신고가 가가지고 지금 RSI 고점 막 80, 90 이러죠. 풍산은 지금 6개월 정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그 위에서요. 이럴 때 횡보고난을 사서 장대 양봉을 먹는다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먹은 거에서 플러스 따블이 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레디 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